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이 주어져 있죠? 3제곱근 3 더하기 b는 마이너스 떼고 3제곱근 81, 이게 3의 4승이잖아 그럼 3의 뭐 3분의 4승 아, 이렇게 두면 뺄셀막이 그렇겠다 얘는 3만 내리면 3 곱하기 3의 3분의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잖아 얘는 3의 3분의 1승이지 얘를 빼면 3의 3분의 1승이 3개 있어요 해서 한 개를 뺄 테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게 b는 2개 3의 3분의 1승 이렇게 표현 왜 2개야? 여기 3개에서 한 개 빼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이건 3분의 지수로 적자. 3의 3분의 1승이랑 곱하기 b 하면 a죠 근데 b를 알고 있지? 옆에다 그대로 적을까? 얘는 3의 3분의 1승에다가 2랑 3의 3분의 1승이랑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얘는 2랑 3의 3분의 2승, 얘가 a인거고 a랑 b랑 곱하면 a랑 b랑 곱하면 4랑 3에 1승 되니까 12 이렇게